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의범입니다. 자 오늘 4월 학평. 약간 쌀쌀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쾌청한 그런 공기, 맑은 공기 속에서 아마 시험을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요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 그 와중에 한 차례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원과목도 원과목이지만 투과목을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치르는 그런 해였기 때문에 아마 3월 학평과는 조금 다른 특히 투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진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탐구 영역 내에서는 말이죠. 그리고 3월 학평하고 4월 학평이 이제 기간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는 한 달 정도의 텀을 가지고 치렀었는데 시험을. 이건 뭐 3월 학평이 끝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4월 학평을 치렀기 때문에 조금 얼떨떨할 거예요. 뭔가를 준비하는 또는 뭔가 자기 스스로가 변화되기에는 조금 짧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물리학의 국한에서 얘기한다면 그런 짧은 기간, 짧은 기간 치고는 3월 학평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죠. 아무래도 이제 3월 학평, 4월 학평 비교해보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물론 컷은요. 컷은 3월 학평이랑 대동소이 합니다.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실력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경험이 조금이라도 더 쌓이니까. 그래서 뭐 컷상으로는 또는 난이도상으로는 특별히 총평을 드릴만한 어떤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저는 이제 오늘 정답률 분포를 보니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채점 서비스를 이용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 초저녁에 좀 확인해 봤을 때는 물리원 같은 경우에 1등급 컷이 아직 45점, 2등급 컷이 40점대. 가장 황금 컷이거든요. 제가 봤을 땐 가장 좋은 컷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가 4445, 4042. 이 정도가 가장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족도가 높은 어느 정도 실수도 용인하면서 최상위권들이 1등급을 마진호선으로 해서 시험을 봤을 때 한두 개 정도의 어떤 마진을 좀 두면서 2등급 것도 적당하죠. 적당해요. 한 두세 개 틀려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변별력도 확보하고 이런 정도의 컷 분포라면 표점이나 백분위도 그렇게 울고 웃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 가장 좋은 컷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N수생이 참여하지 않은 건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데요. 학평 컷을 가지고. 다만 제가 좀 특이사항을 찾자면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이어서 두 가지인데 특수상대수성이론이 굉장히 약하다. 이게 지금 굉장히 학생들에게 뭔가 발목을 잡고 있다. 3월 학평 때도 그랬잖아요. 최저당담률을 찍었던 문제가 특상인데 이걸 왜 이렇게 잘 못 풀까라는 생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번인데요. 20번 정답률이 19%가 지금까지 집계를 보면 이게 확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보통. 19%는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정답률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몇만 명이 시험을 봤을 텐데 19%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차라리 안 푸는 게 나았다. 뭐 이런 정도잖아. 찍어도 20%가 나와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19%가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었을 텐데 제 생각에는 문제 자체는 쉬웠어요. 위화감을 줄 수 있지만 문제 자체는 쉬웠는데 계산이 한 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 아마 제 생각에 시간 한 배가 좀 안 된 거 아닌가 이 문제가 드디어 발생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슬슬 현실의 벽 조금만 난이도 있는 문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만 난이도 있는 문제가 2, 3페이지에 조금 적당히 포진되어 있으면 이게 꼭 끝에 가가지고 시간이 모자라서 허둥지둥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낮은 정답률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워갈 것이 많은 시험이 아니냐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이런 걸 한번 겪어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어떤 실패는 우리에게는 예방주사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한 번씩 미끄러져 봐야 기분은 나쁩니다. 시험을 잘 못 보면 기분은 안 좋지만 이렇게 한 번씩 미끄러져 봐야 그게 보약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예방주사를 한번 맞았다. 이번에 시험을 좀 못 봤다 하더라도 보완해야 될 점을 한 세 가지만 찾아봐라. 운영적인 측면이나 내용적인 측면이나 문제풀이의 기술적 측면이나 한 세 가지 정도만 찾아서 너무 많이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면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본인이 현실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를 여기서도 둬야죠. 우선순위를 둬서 주제로는 특수상대성 이론과 전반사와 탄성포텐셜 에너지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 이렇게. 또 전반적으로 뭐 풀이의 효율성상으로는 이 유형을 푸는 데 있어서 내 풀이가 좀 비효율적이어서 시간 한 배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그렇죠? 문제를 읽고 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약간 문제점이 있었던 걸 그런 게 노출됐던 시험이었던 것 같아. 여러 가지로 이제 전체적인 학습 밸런스상 내가 너무 역하게 올인하다가 오히려 이번에는 지식적인 측면 2, 3단원의 지식적인 측면에서 뒤통수를 역으로 맞아서 점수가 낮게 나왔던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학습 배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풀이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특정 주제에 대한 어떤 보완 이런 걸 한 세 가지만 꼽아서 당장 실천하는 거지. 이제는 다음 시험이 6평이잖아요. 6평은 이제 3, 4월 학평하고는 좀 무게감이 다른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슬 이제 이런 것들을 남은 중명고사 기간 끝나고 5월 한 달이죠. 사실은 길어야 5주입니다. 5주 안에 4주에서 5주 안에 개선할 만한 것들을 좀 잘 찾아서 6평에선 좀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4월 학평이. 이 정도 총평하고요. 2에서 1,800번 S달. 2,800번 S달. 2,800번 S Democr을